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보세요. 예, 보세요. 예. 네. 괜찮으세요? 저한테. 예. 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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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한 명의 구급 요원으로서 제가 어깨가 좁지만 좀 제 어깨에 기댈 수 있게끔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때 내가 내 일은 토 받는 일. 그래서 그것만 계속 되고 있었어요. 예, 약을 먹고 있는 일부터 속이 이상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물에 대해서 약간 부작용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잠시만요. 토 좀 내리면 안 될까요? 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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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아요. 계속 받치고 있을까요? 계속 받치고 있을까요? 뗄까요 이제? 다시 내릴까요? 지금 괜찮아요? 어지럼증이 깨져 있고요 어젯밤부터 열이 들어있는데 어제 오셨던 분 아니에요? 잠시만 오세요 언제요? 그래서 오른쪽 그대로 넘어갈게요 너무 맛있어서 cción 침대 밑에 있습니다 네 이제 한 번 가보자 그냥 안 한 번 하려고 이거 잘했어요 사이 있어요? 어디가 사이야? 우리는 음료수 먼저 먹고 봅시다 먹고 싶은 거 저 바나나 우유 간지 우유? 저 바나나 우유 간지 잘 마시겠습니다 약간 광탄을 하던데? 간지 우유 간지 우유 간지 우유 털 비추 비추 쓴 거 보이신 게가요? ㅋㅋㅋㅋ 다른 순서에 정말 조그만 일을 해도 제가 꼭 그 환자분을 살린 것 같아요 뿌듯함이 나중에 끝나고 나는 막, 가슴이 뚝뚝뚝뚝 떠요 근데 엄청 잘하는거 같아요 지금 같이 조동역대원이랑 장동역대원과 같이 계속 해왔는데 3명 중에서 제일 적응 잘하고 제일 잘하는거 같아요 그래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뭘 해야 하는 거쯤은 아는 거 같애요 심정이 띄고 있습니다 다음 날 바치 2층 구조대는 말벌 제거 훈련이 한창입니다 손이 다 차는 벌집에 대비해 크레인까지 동원했습니다 손이 다 차는 벌집에 대비해 크레인까지 동원했습니다